감히 여기가 어디라고. 안돼요! 이 사람한테 이러지 말라고요, 제발! 당신이 뭔데 이 사람을 때려? 당신이 뭔데? 괜찮으세요? 난 괜찮아니까 아버지한테 가보세요 네, 아버지한테 아무 소리 마세요 알겠어요 납치돼서 죽이려고 해 괜찮으세요? 최 회장 좀 들어오라고 해 최 회장님을요? 그래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최태준 이놈 기어이 내 명을 거역했다 이 말이지